저는 이제 두 곡 남았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미모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베이스와 우리 밴드의 미모와 그리고 MD세대를 대표하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MZ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드럼찌는 성환이라고 합니다 수고하 반갑습니다. 우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앨범 준비로 육체와 정신이 갈리고 있는 기타진은 김병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MZ세대와 띠둥밤나는 네 김병규 라고 합니다 갈리고 있나 봅니다 제가 어 같이 갈리고 있는 보컬 최승희 소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려서 없어질 것 같네요 다음 노래는 Just Talking Round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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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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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